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제가 양파를 심으려고 만드는 밭이죠 그러니까 10일 전에 여기에 이제 석회비로를 넣고 열심히 열흘간 물을 주면서 산성토양을 중성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테비를 넣고 액비를 넣고 그렇게 이제 갈아서 이제 미끄럼 넣는 작업을 할 겁니다 예 요게 이제 1등급 테비고요 요게 20킬로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한 5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요걸로 하면 한 4킬로 정도 되겠죠 평당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작년 겨울에 만든 나뭇잎 그 다음에 이 가축분 테비를 섞어서 만든 테비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약 평당 8kg의 테비를 넣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기는 이제 원래 쓰려고 만들어 놓은 테비가 이제 마늘, 양파 파종을 하면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남은 걸 다 넣으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겨울에 나뭇잎을 주워서 가축분탭이 하고 같이 부속을 시킨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가축분탭이... 20kg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뭇잎으로 만든 테비를 약 한 20kg 해서 초 한 40kg. 그러니까 5평에 평당 약 한 8kg의 테비가 이제 뿌려졌습니다. 자, 이제 테비를 넣어서 부드럽게 이제 섞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다시 밖으로 이렇게 나가 있는 이런 흙들을 안으로 좀 긁어 엮고 그리고 액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비를 다 섞고 가해로 밀려난 흙들을 전부 이제 안으로 넣어서 한 20cm 정도의 높이에 두둑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제일 먼저 이게 바닷물입니다. 앞에 있는 노즐파트는 빼고 바닷물입니다. 이 바닷물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미네랄이 원소들이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미량의 원소들을 투입을 할 수가 있는 그 다음이 자, 요거는 오줌 액비입니다. 아, 5대 정도 평강 오줌 액비 아, 이 오줌은 천연 질소입니다. 예. 요소 비료를 넣는 것과 똑같은 예, 그런 효과가 있죠. 자, 다음은 여기는 깻무개기입니다. 예. 아주 잘 만들어져 있죠? 예. 요렇게 색깔이 나면서 구수한 냄새가 나죠? 자, 이걸 마찬가지로 평강 한 2리터 정도 깻무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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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비 깻무개기 액비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지만 어, 우리가 사용하는 액비 중에서 예. 천년 복합 액체 비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액체 복합 비료 예. 질소, 인산, 칼륨이 고루 들어 있는 좋은 재료죠. 자, 요거는 음식물 액비입니다. 음식물 액비도 마찬가지로 그 물을 딱 씌워주면 이게 이렇게 위로 붕붕 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자주 저어서 또 밑으로 내려가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액비통에 물을 채울 때는 가득 채우지 마시고 이렇게 한 5cm 정도 남겨놓는게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었지만 음식물 찌꺼기들이 예.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예. 내가 액비를 주기도 전에 음식물을 투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퍼내고 넣어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넘치게 되니까 5cm 정도는 약간 비워놓는게 좋습니다. 이러면 이 음식물 액비 또한 여러가지 거름이 들어 있는 아주 좋은 액비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끝도 없이 생기는 이 음식물 쓰레기 예. 반찬을 만들기 전에도 생기고 먹고는 잔반도 생기고 이거는 언제든지 이렇게 넣어서 물 부어주면 액비가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부엌 앞에다 구중물통 놔놓고 거기에 음식물집 이런거 넣고 물 부어 나왔던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음식물 액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짠 음식이든 뭐 뭐든지 다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터낸 만큼 또 채워놓으면 됩니다. 채우되 5cm 정도는 남겨놓고 채우면 엄청난 찌꺼기를 주시로 넣어도 넘치지 않게 됩니다. 자주 저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통을 통을 뚜껑을 잘 덮어야 됩니다. 뚜껑만 잘 덮으면 구제기는 안 생깁니다. 뚜껑을 열어놔 놓고 어 그름뿌리고 오거나 이러다 보면 구제기들이 그새 파리들이 가서 알을 넣는 수가 있거든요. 땜목에 비도 마찬가지로 서고나면 물을 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그름이 그만큼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을 빈틈없이 예 빈틈없이 잘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또 씻어 놓고 자 여기에 또 바닷물 액비 깻목 액비 오줌 액비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으로 음식물 액비입니다. 이 액비를 넣으면 좋은게 물론 여기에는 그름기도 들어가지만 수많은 미생물들이 투입이 됩니다. 예 땅 속에도 미생물들이 있지만 다양한 미생물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이 퇴비를 분해하고 그름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얼마전에 은행 다리고 난 찌꺼기입니다. 이걸 물을 부어 놓으면 또 이게 강력한 살충제가 됩니다. 아직도 6살충 성분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이 모기장 그물을 대우고 글러냅니다. 예 지난번에 마늘밭에도 뿌렸다시피 마늘밭에는 그때 마늘 소독하고 나서 거기에 섞어서 뿌렸죠. 자 이거는 이제 양파는 모종을 나중에 심을 거니까 은행 다리물 우려낸 거죠. 찌꺼기 우려낸 건데 이것도 강력한 살충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여섯 바가지 정도 엽고 그리고 여기 황토 유황을 전체적으로 한 100cc 정도 넣겠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만든 황토 유황입니다. 이거는 강력한 살 균제입니다. 이게 100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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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토 유황을 100cc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일 전착제 200cc 이걸 약 200cc 이러면 강력한 살균 및 살풍제가 돼서 아멘 이걸 넣어서 양파밭에 토양에 살균 및 살충제입니다 그러니까 살충제는 은행다림을 우려낸 거고요 살균제는 황토유황 그리고 오일전착제 가슴가리가 들어가서 시너지 효과를 많이 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속에 있을 수 있는 고자리팔이며 기타 군뱅이며 좋지 못한 이런 벌레들이 다 죽게 되겠죠 그리고 살균의 효과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제 양파시물 밭에 토양에 이제 마지막 단계의 물주기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퇴비가 평당 8kg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닷물 한 5리터 깻목액비 음식물액비 오줌액비가 평당 한 2리터 정도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은행다림 물로 우려낸 살충제 그리고 황토유황과 오일전착제를 녹여서 살균 및 살충제를 만들어서 뿌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주기입니다 지금부터 약 20일간 매일 이렇게 충분히 물을 주면서 이제 이 밭을 토양을 잘 만들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이제 양파를 심으면 양파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부터 물을 주는 이유는 누차 설명드리지만 이 퇴비는 바로 식물이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수많은 미생물들이 분해를 시키고 그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물을 계속해서 매일 흠뻑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말농장이나 이런 자주 갈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최대한 찾아서 물을 많이 줘야 내 밭의 토양이 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일간 물주기를 열심히 하면 이 땅이 얼마나 놀랄 정도로 변해있는지에 대해서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양파밭 만들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양파밭 잘 만드셔서 올해도 양파 농사 성공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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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